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1년 6월 2일에 치러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 지구과학원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해설강의 앞서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 소위 교육총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구과학원 과목을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된 다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 6월에 치러진 이 학력평가는 전범위 시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들은 지구과학원 전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6개의 대단원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세번째 대단원의 첫번째 중단원 온대저기압 기압과 날씨 변화 이 온대저기압 내용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범위의 절반도 채 못 미치는 정도의 범위로 문제가 구성됐다. 자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두번째로 이 학력평가를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이제 소위 모의고사라고 해서 시험을 보긴 하지만 시험 볼 때 그렇게 긴장감이 크진 않잖아요 사실. 아침부터 점심 먹고 오후에도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풀다가 피곤하면 약간 엎어지기도 하고 다반지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물론 모두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시험에 어떤 긴장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바로 내신 점수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물론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여기에 수록되는 문제들이 학교 지구과학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들 내신 시험 문제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지구과학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내신 준비를 하는 게 곧 장기적으로 볼 땐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내신 점수 잘 따놓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뭐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좋은 거니까. 오케이? 기완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나름 이런 좋은 문제들이 딱 소개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됐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챙겨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 같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얘네들을 좀 이렇게 등한시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것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3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된 다음에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 요 정도쯤이면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서 시험 범위를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시험 범위가 설정되긴 했는데 이게 사실 학교마다 나가는 진도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 선생님 저희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아직 이 시험지에 들어있는 내용만큼의 진도를 못 나갔어. 학교에서. 응? 응. 따로 선행도 따로 안 했어. 응? 아직 이 단원까지밖에 안 나갔어. 온대적이야 뭔지도 몰라. 근데 시험지에 문제가 떡하니 들어있네. 그럴 때 조금 여러분들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엔 너무 게이치 마셔라. 아시겠습니까? 음. 그리고 이제 혹시나 그런 시험 범위가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점수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받았고 그 점수에 혹시나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예민해지신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설명을 잘 들이세요.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최소한 지구과학은 그렇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응? 그래.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배운 어떤 교과 내용의 어떤 깊이, 폭 이런 것들 또 사실은 워낙에 좀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푼 친구들도 있을 때고 조금 어렵게 문제를 푼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일단은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해설강의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건 이 차후에라도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차분히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문항 해설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따라서 일단 뭐 쉽게 풀었던 문제들이 됐든 또는 풀 때 몰랐던 내용들,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 나는 답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정답은 저거일지 이렇게 조금 의아함이 있는 문제들 자 설명 잘 듣고 여러분들 본인의 것으로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이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 수준과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치러지는 학력평가랑은 좀 달라요. 알겠지? 특히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력평가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걸 두 차례 또 치릅니다. 그 문제들과는 완전 달라요. 소위 넘사벽이 하나 있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 탐구 영역의 문제는 단순 암기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과학적 개념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치러진 문제는 조금은 더 그보다는 좀 더 평이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사고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구과학원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그런 교과 개념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 확인 수준의 문제들이 이 시험지 안에 다수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다 그런 거는 일단 해당 내용 공부했다 이거고 이 문제를 봤는데 어? 뭔지 모르겠네 이런 거는 그냥 그 부분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수가 만약에 지금 너무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온 친구들이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못 받았다라기보다는 그냥 해당 내용의 개념 학습이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죠? 개념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암기만 해서 공부가 끝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지구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교과서적 언어로 이야기할 때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떤 말뜻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용어의 암기 단어의 암기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의 암기는 필요하긴 한다 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들이 조금 기본 개념 확인 수준의 문제고 물론 몇몇 문제들은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실수를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학교 내신 대비처럼 빡빡하게 공부를 한 게 아니라면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할 어떤 공부 결국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문제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아시겠죠? 겁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х